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킨슨병 완치 훈련입니다. 파킨슨병, 요즘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증가되는 뇌질환이 있죠. 또 하나가 알차이머 치매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파킨슨병이 또 한 가지입니다. 제가 1983년,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한 35년 전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려고 미국 학회에 갔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남부 있죠. 플로리다주의 마이아미 비치라고 아마들 아실 거예요. 아주 휴양도시죠. 상당히 좋은 데 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학회를 갔는데 제가 묵었던 동네가 있습니다. 마이아미 비치 한 동네인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저보다 어린 사람은 정말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 나이가 많고 제가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도 우리 호텔에는 저녁 사람들이 보통 일하잖아요. 그 앞에는요. 그런데 거기는요. 전부 다 노인들이 일을 하더라고요. 60대예요. 다 60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날씨가 탁탁하니까 다 걸어다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걷는 모습이 정말 이상해요. 왜 저럴까. 나이가 들면 다 저런 건가. 그때는 이런 병을 잘 몰랐습니다. 책에서만 배우고. 알고 봤더니 그게 다 파킨슨병이더라고요. 파킨슨병은 뇌의 질환인데요. 증상이 운동의, 동작의 질환입니다. 근육이 잘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겁니다. 손떨림입니다. 손떨림. 손이 이렇게 떨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글씨를 쓴다든지 아니면 피아노를 친다든지 이럴 때도 떨리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떨리는 게 아니고요. 안정시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때 떨립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몸이 뻣뻣해져요. 본인은 더 많이 느끼죠. 그런데 이렇게 동작을 보면 동작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몸이 뻣뻣해져요. 뻣뻣해져서 그게 어디 많이 나타나냐면 바로 보행에 나타나죠. 걷는 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걸을 때 보면 안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틀비틀 걷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제가 본 게 바로 그겁니다. 종종 걸음하고 동결현상이라는 건데요. 종종 걸음은 이제 걷습니다. 그런데 종종 걷다가 그런데 보복이 굉장히 짧아요. 왜 이렇게 걷느냐. 이게 몸이 안정이 안 되니까 보폭을 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니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종종종종 걸음을 걷습니다. 그리고는 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뭐 달리기 수준이 되니까 힘들어서 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시작하려면 시작이 잘 안 돼요. 그걸 이제 동결현상이라고 합니다. 또 자세가요. 이게 구부정한 자세가 됩니다. 몸이 뻣뻣해지면서 구부정한 자세가 되죠. 그리고 얼굴도요. 얼굴도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이제 전부 다 경직이 되면서 표정이 없어져요. 표정이 없어지니까 마치 가면을 쓴 사람같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면 얼굴이라고 합니다. 가면 얼굴. 그래서 표정이 없이 그냥 굉장히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런 환한 표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웃어도 웃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하여튼 표정이 없는 그런 얼굴이 되는 겁니다. 파킨슨 병으로는요. 그래도 이게 죽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낙상입니다. 낙상. 낙상하면 크게 다치죠. 이게 자세가 불안정하니까 걷다가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치면요. 뼈도 부러지고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고관절 골절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머리를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낙상이 제일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활동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앉아있고 누워있고 그래요. 몸이 힘드니까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거죠. 어떤 합병증이 생기냐면 활동을 안 하면 폐렴이 생깁니다. 폐렴은 이제 폐에 감염이죠. 그러거나 요로 감염 방광 뭐 콩팥 이런 데에 또 감염이 생깁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고요. 누워만 있으면 뭐가 생겨요? 욕창이라는 게 생깁니다. 피부가 헐면서 또 감염이 되죠. 이러면 이제 폐혈증이 되기도 하고 이게 문제지 파킨슨병 자체로는 그 자체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파킨슨병은 왜 생길까요? 또 이것도 뇌의 퇴행성 변화인데 어느 부위냐면 뇌가 이제 대뇌가 있고 중간부에 중뇌라고 있습니다. 중뇌에 보면 조그만 부위가 있어요. 흑색질이라고 흑색질이 까맣게 생겨가지고 흑색질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도파민은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작용이 뭐냐면 운동을 조절하는 작용이거든요. 근육으로 가는 신경세포의 운동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원인 모르게 자꾸 죽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소멸이 됩니다. 그렇다고 뇌세포도 자꾸 죽다가 또 조금씩 되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좀 죽더라도 그렇다고 바로 파킨슨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50 내지 60% 정도 죽어야 아 그래야 이제 파킨슨병의 증상이 생겨나는 거죠. 파킨슨병은요. 보통은 전부 다 60세 이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퇴행성 병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 이전에 생겼다. 그러면은 파킨슨병의 증세라고 하더라도 다른 이유가 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생기고요. 그리고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진행된다. 그러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병 자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증세를 악화시키고 진행을 빨리 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공통 원인입니다. 같은 원인이죠. 첫 번째가 몸마음의 힘듦과 지나침. 특히 이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불치병이다. 그렇긴 해요. 없는 병으로는 못해드립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비관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죠.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걸 악화시키죠. 진행을 더 빨리 하게 합니다. 두 번째가 비숙면 또는 불면 세 번째가 예민한 몸마음 네 번째가 만성탈수 다섯 번째가 운동 부족 여섯 번째가 약물입니다. 어떤 약이든요. 조금씩은 전부다 다 파킨슨병의 증세를 악화시키고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요. 아까 동작이 자꾸 더뎌지고 느려지고 그러니까 활동이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이 위축이 됩니다. 또 일을 잘 못하게 되죠. 또 사람을 잘 안 만나게 돼요. 그러면 일상과 일과 사람 만나기 관계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다시 또 파킨슨병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또 지내를 악화시킵니다. 악순환을 하는 거죠. 파킨슨병 그동안은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다 약물하고 시술인데요. 약물은 아까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도파민을 약으로 줍니다. 그러거나 도파민이 몸 안에 들어가면 분해가 돼요. 그것을 도파민 분해 효소라고 그러는데 이걸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걸 함께 주죠. 또 도파민 작용제라고 있어요. 도파민은 아닌데 도파민 같이 생긴 같은 작용을 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또 그런 약만 주든지 아니면은 또 같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약을 주면요. 정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굉장히 뻑뻑했던 증상이 아주 반짝합니다. 그런데 약을 들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먹고 나면 한 2, 30분만 되면 반짝하고요. 한 서너 시간 짧게는 서너 시간 좀 길게 가는 분도 있긴 있어요. 한 5시간 정도 가면 또 이게 쭉 내려갑니다. 그럼 또 다시 약 먹을 시간이 된 거죠. 그래서 하루에 세 번 적게 드시는 분도 두 번 이상은 꼭 들으셔야죠. 그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약을 드실 때만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건 혈압약도 똑같습니다. 당뇨약도 똑같고요. 대부분의 약이 똑같습니다. 진통제도 먹을 때만 효과가 있잖아요. 먹고 나면 효과가 떨어지면 또 다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이 약을 5년 정도 장기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운동증이라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운동을 잘하게 만들려고 동작을 잘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또 다른 운동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아볼까 이게 고민인 거죠. 잘 안됩니다. 이게 한번 처음에는 정말 기적같은 약인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시술입니다. 수술이 아니고 시술인데요. 어떤 시술이냐면 뇌심부 자극이라는 시술입니다. 시술이긴 하지만 이게 두개골을 열고 뇌 안쪽에다가 침을 꽂아가지고 거기다 전기작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개골을 여니까 수술 같지만 수술이면 뭘 떼어내야 되잖아요. 뇌조직을 떼어낸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전기 자극 침을 꽂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약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또 약물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박희선생님 병에 대해서 잘 아셨죠. 그럼 완치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냐. 완치훈련은요. 제가 퇴행성 관절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을 없이는 못해드립니다. 퇴행성 관절염에도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연골이 달았어요. 이 다른 연골을 어떻게 재생시키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재생 못 시킨다고 대답을 하죠. 그렇지만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뛰어다닐 수 있어요. 산에도 다닐 수 있고 이러면 완치 아니에요. 이 박희선 병도 똑같다는 거죠. 이미 소실된 세포를 갖다가 제가 재생시키지는 못합니다. 훈련으로 그렇지만 박희선 병이 없이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완치훈련입니다. 첫 번째는 뭘 해야 돼요? 내가 완치원학입니다. 이건 약이 해줄 수 없고 약은 아까 약은 효과적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이 해줄 수 없고 시술도 해줄 수 없고 오로지 무슨 특별한 신비스러운 것도 없고 특별히 내가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완치원학입니다. 거꾸로 이거 불치니까 좌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절 실망 낙담 그럼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악화시킵니다. 진행도 빨리 시키고요. 그래서 어느 수준이건 내가 어떻게 진행이 됐던 현재 내 수준에서 내가 그 일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일상을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같이 놀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전보다 덜 할 수도 있어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만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완치원학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진행을 악화시키는 내 몸만 회복 훈련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하루에 뭘 해도 어떤 일상을 하던 일을 하던 사람을 만나던 뭘 하던 간에 10% 남기고 하기 그래야 이제 힘이 축적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예민한 사람은 둥감 훈련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쉼 숙면 훈련 만성 탈수인 사람은 물 2리터 마시기 그리고 이제 약물이 되겠죠. 약물은요. 완치훈련을 하면 사실 완치훈련은요. 거의 다 거의 같은 것 같지 않아요? 같은 한 해의 훈련입니다. 한 해의 훈련이 거의 모든 병을 완치하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갖다가 잘 하셔가지고 다른 약물을 끊어보세요. 줄이거나 끊어보세요. 그만큼 파키슨병에 유리합니다. 그럼 파키슨 약은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용하세요. 이용은 하되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나 약 없이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점 더 약만 하시게 되고요. 훈련을 안 하시게 돼요. 그러면 더 약의 진행을 막지 못하죠. 그렇죠. 훈련을 진행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막는 걸 갖다가 훈련을 하셔야지 약이 의존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용하기 이게 이제 파킨슨 약을 파킨슨 병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짜가 되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운동입니다. 파킨슨 병은 운동을 못하게 하는 병이잖아요. 거꾸로 내가 운동을 할수록 증세도 좋아지고 진행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운동부터 시작하느냐 당연히 매일 물속 꺾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 물속 꺾기부터 파킨슨 병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미 고용자잖아요. 60세 이하니까요. 덮어놓고 했다가는요. 뭐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뭐 오히려 이제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 꺾기가 기본이 돼야 돼요. 물속에서는 넘어져도요. 네 뭐 물을 마실 수는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치는 법은 없습니다. 물속에서는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매일입니다. 내일 또 할 수 있는데 오늘 지나치게 하지 않겠죠. 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하잖아요. 뭐 한 30분 해야 된다 세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러면 작심 3일이 됩니다. 3일밖에 못해요. 네 왜 3일밖에 못해요? 작심하니까요. 작심하지 마시고 매일 하실 생각을 하세요. 대신 밀당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할만하면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했는데 너무 조금 심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강도를 세게 하는 겁니다. 한 2주 정도 해서 여기에 안정이 되잖아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웃으면서 걷기를 하는 겁니다. 네 웃으면서 걷기 근데 걷기라는 건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웃으면서 왜 웃으면서 걸으라고 할까요? 네 얼굴 근육도 움직여야 되니까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웃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작을 굉장히 크게 해야 됩니다. 웃는 동작을 크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걷는 동작을 크게 하려면은 군인같이 걸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시범을 해볼게요. 네 네 그래서 동작을 크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언언하죠? 네 지금 제가 굉장히 시범을 보이려고 빨리 했는데요. 빨리 하지 마시고요. 크게만 하세요. 팔도 크게 올리고 무릎도 크게 올리고 소리도 크게 내시면서 네 이렇게 크게 하시면서 빠르게 하는 거는 점점점점 빠르게 해야지 이게 처음부터 빠르게 하면은 동작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빠르게 합니다. 네 어떻게 되겠어요? 박기선생병은 나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내가 동작 크게 웃으면서 걷기를 하면은 그 반대가 됩니다. 증세가 적어지죠. 그리고 진행을 당연히 막습니다. 아 그런데 이미 또 진행된 분도 있으세요. 어느 정도 이미 진행된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또 자꾸 하시면은 뭐 다시 또 되돌아갑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운동력을 회복하는데요. 그 상태에서 또 하시면 됩니다. 뭐 지팡이 직구하셔도 되고 보행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정 안되겠으면은 윌체어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나 못해 앉아있고 누워있지만 마시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일상을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을 만나고 할 수 있을 만큼 일을 하시라는 거죠. 그럴수록 진행도 맞고 증세도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일부러 운동을 갖다가 동작을 크게 할 때 제가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요. 모래주머니를 찼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요새는 이제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과거에는 운동선수들이 저도 과거에 학생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그때 그게 어떻게 보면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모래주머니를 차면요. 이게 걷는 게 되게 힘듭니다. 뛰는 것도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되게 무겁죠. 네. 바로 무거운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동작을 크게 하시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요. 아까 제일 큰 문제가 낙상이라고 했잖아요. 낙상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낙상의 대부분은 집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디에서요? 목욕탕에서 아니면 마루에서 거실에서 거실에서 일어나는 것은요. 이게 걸려 넘어집니다. 부딪혀 넘어지든지 그래서 환경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부딪히는 것 같고 이렇게 널려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뭐 하나 떨어지는데 거기에 미끈하고 넘어진다는 거죠. 네. 이걸 이제 굉장히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파킨슨병 뭐 낙담할 게 아니고요. 좌절할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병 자체를 없앨 수는 없지만요. 얼마든지 병 없는 것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비관하기가 아닌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죠. 이렇게 원하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반복 훈련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Александр